그거 잘하는 거, 양파, 간장에 볶는 거 그거 한 개만 해줘 그러면 밥 먹을 수 있어. 중국집 냄새.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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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중국집이야? 난리 났어. 야, 이거? 난리 났어. 끝났어. 자, 문어 들어갈게요. 아, 네. 좀 이따 만나, 맛있게 만나. 국물이 빨개지겠지? 불, 불. 아, 불이 또... 끓어야 돼, 물이. 불이 진짜, 이게 진짜 힘들어, 불이. 아... 아, 냄새 나. 이야, 이게 너무 무거워서. 우와. 우와. 아... 일단 가운데를 잘라? 문어. 그거 그냥 문어 다리 하나 이렇게 잡고 뜯어먹으면 안 돼? 하나 드려? 한번 해보자. 이거는 거의... 콧물 났어, 진짜. 우와. 맛있다. 야, 이 정도면... 빨리 다 그냥 떨어져. 밥 먹자. 밥이랑 어? 먹자. 준비해. 자. 썰게, 이거. 이야, 먹자. 음! 야, 이거 앞으로 어디 가서 문어 못 먹겠다, 진짜. 왜? 왜? 생각보다 많이 써서 참 놀랐어. 응? 뭐야? 달걀 풀어서 냄비에 그냥 해서 달걀 찜처럼 구워. 약한데? 치즈 올려. 수평을 맞춰야 돼. 음! 이거 달걀, 치즈. 대파가 하나도 안 익었는데 어떤 그...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의 어떤 그... 콜라보. 아, 되게 독특한데? 이거 집에 가서 또 해줘.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어? 물다, 물다. 근데 밥이 진짜 오늘 너무 맛있었어, 네가 한 게. 음! 문어 좀 잘라줘. 문어? 응. 문어 잘 먹네. 문어 더 먹어. 이야, 문어. 문어 손질... 어쨌든 시도했잖아. 모르는데. 응. 어제 이맘때는 조금 배고프지 않았어? 그러니까 허기는 충분히 달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막 배부르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먹는 상황은 아니었지. 그리고 막 전복은 정말 인생 전복이었고 우리, 그렇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함만 남는 거야. 그렇죠? 아, 맛있어. 나른한 기분인데 너무 좋다. 집에 있으면... 어쨌든 피곤한 시간이잖아, 지금. 지금 제일 정신없을 시간이지. 이준이 목욕시켜야 되고. 이봄이... 밥 먹이고. 밥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재워야 되고. 진짜 바쁜 시간인데, 그렇지? 우리도 이제 저녁을 어쩔건지만 한참 얘기하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여보. 응. 자, 식기 전에 먹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 파스타. 파스타 주스. 얼마 만에 먹는 면이야. 진짜. 그럼에도 장어 먼저 먹고 봐야지. 음... 맛있다. 맛있다. 장어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거 약간 간 더해야 될 수도 있어, 스파게티. 응. 아까 내가 막 하긴 했는데. 먹자. 너무 신난다. 응. 탄수화물. 이런 탄수화물이 그리웠어. 응.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해면 지표. 꼴보 파스타. 응. 여기들은 문어가 너무 맛있어. 응. 집에서도 문어 사서 해 먹어야 되겠다. 너무 행복해. 응. 개 맛있어. 개 맛있어? 개튀김 같아. 맛있지요? 맛있네. 음. 오늘부터 콩잎 대신 장어립. 내가 가운데를 두껍게 발라서 살이 많아, 그렇지? 보여요, 이렇게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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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선 부지분도 부패인 것 같다. 문어 먹자, 장어 먹자. 진짜.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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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먹으려고 사는 인생. 맞아. 모든 게 먹기 위한 엑트릭스야. 자아 성취감 이런 거 없어. 그냥 먹어야 돼.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없어. 그냥 먹어야 돼. 좋은데? 재밌어. 오늘 이거 첫 끼지 우리? 네. 아, 야. 나는 솔직히 그랬거든. 하얀 백사장이 보이고. 참 먹을 게 풍족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왔거든. 여보, 콧물이 넘나? 왜 넌 그렇게 예쁜 건데. 하락 없이는 한 번 들어. 아, 정말로 제가 그 우동이나 꽃게만 잡아서 왔는데 없는 살림으로 잘 꾸려간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 자기야, 엉덩이 아프다. 간지러.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보, 손 조심해. 여보, 불이 조금 밑으로 갔어요. 아까처럼 버글버글 끓어야 되는데. 여보, 너무 맛있어. 완벽해. 콧물이 계속 맛있었네, 저. 우와. 대박이지? 진짜 장사하고 싶다, 여보. 테스트도 해서 빨리 먹자, 우리. 아이고, 이 바닷가에서. 진짜 맛있겠다. 여보, 그릇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나 고구마. 음! 여보. 야, 고구마 진짜 맛있다. 여보, 덜어드릴게요. 아, 육수 기가 막히네. 초장해서 여보, 먹어요. 어. 야, 이거 뭐. 비빔국수 겸. 오, 이 비주얼 봐. 이 비싼 문어를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건져서 바로 와, 대박이다. 이 김치가 좀 그리웠는데. 초장이. 초장이 좀 받쳐지나. 대박이죠. 너무 딱 맞아요. 비빔칼국수 같아. 어. 얘들 아까 살라고 막 발버둥치던데. 많이 미안하네. 진짜 맛있다. 여보, 작창하고 끓여도 이렇게 맛있게는 안 될 것 같아. 여보. 자. 이거 먹어봐. 사랑해. 감사합니다. 여보 밖에 없네. 야, 찌찌름하니 진짜 맛있네. 그래? 와. 찌찌름하니 맛있지. 야, 오늘 통발이 배신 때려갖고. 잠깐, 잠깐, 잠깐. 야, 자기야. 진짜 먹고. 야, 냄비, 냄비, 냄비. 야. 다 너 같았네. 미쳤다. 여보, 플라스틱 잡지마. 플라스틱 잡지마. 핸드 다 버려. 어, 다 녹았어. 빨리 부어, 커피. 물이라도 건지자, 여보. 야, 용광아. 용갈로다, 용갈로. 여보, 용광로, 용광로. 대박. 커피 진짜 맛있겠는데. 여보,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여기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치? 맛있다. 여보,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 컵. 어. 이거 하리, 하리 키울 때 쓰던 거 들고 온 거거든. 귀엽지? 입맛에 캠핑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캠핑 가면 그냥 바쁘고 그냥 좋다 하더라고. 다 특별하네. 응.